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평소에 제가 시청했던 뮤직비디오의 스타일과는 좀 많이 다른 거를 가져왔어요.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곡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이 해팝 아티스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몽골을 대표하는 디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카라는 이분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분을 몽골이파 리액션 비디오 하기 훨씬 이전부터 알았어요. 왜 알았냐. 저는 유튜브를 하루종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일하는 거 외에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몽골분이신데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 열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 채널을 우연하게 보다가 한국인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몽골가수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언급이 된 거예요. 몽골 최고의 디바 몽골 최고의 가수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조이스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몇 곡 들었는데 좀 팝 음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음악적인 변신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레이디가 같기도 했다가 때로는 제니퍼 러페즈 같은 그런 바이브를 풍기시더라고요. 흥미롭게 느꼈다가 제가 리액션 비디오로 하나 좀 해보고 싶은 음악을 찾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던디올이 피처링을 했고 크래쉬랜딩온유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이게 2020년 4월 17일에 올라왔고 조회수는 304만입니다. 몽골 인구를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몽골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회수가 높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비디오의 제목에 약간 주목을 했어요. 크래쉬랜딩온유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 많이 좋아하실 텐데 옛날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사랑해볼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근데 뭐 현빈씨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랑해볼시착 영문 제목이 크래쉬랜딩온유거든요. 그런데 우카 이분의 뮤직비디오들 중에 한국어 자막이 있는 비디오가 유일하게 이겁니다. 그러면 크래쉬랜딩온유랑 사랑해볼시착 드라마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몇몇 몽골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사랑해볼시착이 몽골에서 촬영됐다는 것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마 이 우카라는 이 가수분이 제 추측인데 사랑해볼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인상 깊게 보시고 이 곡을 만드시지 않았나라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나의 추측이라는 거예요. 한국어 자막만 유일하게 있는 비디오길래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곡! 힙합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지만 관련이 있는 저는 장르적인 특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남미 아티스트들 주로 좋아하는데 뭐 제이발빈이나 배드버니 같은 남미 아티스트들 그들은 보통 이제 라틴 팝, 라틴 얼반, 레게톤, 힙합도 하고 이런 장르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요. 다 이것도 보면 힙합과 연결성이 너무나 밀접한 음악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분이 던디얼과의 음악이 라틴 바이브가 있고 레게톤? 뭐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프로 팝? 약간 이런 바이브들이 있는 음악을 이 곡에서는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곡 들으면서 좀 비슷한 바이브로 느꼈던 게 드레이크와 배드버니가 함께한 미아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 미아라는 음악이 약간 좀 턴 업 시키는 흥분되는 음악이면 크래쉬 랜딩 온도는 약간 좀 차분한 바이브로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뭐 아무튼 소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이 곡을 퇴근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할 겸 크래쉬 랜딩 온 유 뮤직비디오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오케이 레츠 게렛톤 요즘 래퍼들이 많이 이제 자주 만드는 음악 스타일이죠. 음악적인 변신을 줄 때 약간 레게통 바이브나 앞으로 팝 이런 느낌들. 이 분이 이 비디오에서는 내 눈에는 제니퍼 로페즈처럼 보이는 거예요. 되게 좀 뭔가 그거 있잖아. 표정이나 느낌이나 밝아 보이는데 약간 섹시한 느낌? 저는 제니퍼 로페즈처럼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디바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이 분한테도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곡은 던디올의 오르 튼 있는 목소리가 너무 잘 들어갔어. 되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우카는 약간 낫버전이면 던디올은 약간 나이트 버전의 캐릭터를 형성한 것 같아. 그래서 두 사람이 되게 조화롭게 보여요. 한국어 가사 자막이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편하다. 나는 왜 나는 진짜 이런 리듬을 너무 좋아해.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레게통 음악들을 워낙 좋아해서 이런 것 같아. 훅 가사도 너무 좋은데 훅 들어갈 때 뭔가 이 우카라는 가수의 목소리의 약간 깊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 둘이 되게 환상의 커플 같아. 너무 잘 어울려. 좀 던디올이 약간 시크하고 좀 시니컬한 것 같아. 되게 우카 느낌인데 우카의 가수 분이 되게 좀 브라이트 에널지 같은 걸 표출해 내시는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라서 잘 어울려. 진짜. 진짜 이거 잘 만들었어 던디오리 크라이시 랜디 오뉴라고 오르툰으로 무심하게 뱉는 거 있잖아요 와 나 이거 진짜 압권이라고 생각해 야 이거 휴양지 가서 들으면 대박이겠다 되게 가사가 진짜 스윗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한국어 가요 가사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도 있는 거 같아 해석을 해보면 무슨 스와로브스키로 이렇게 장식한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네 스와로브스키 커스텀인가봐 와 이거 진짜 좋다 제 음악적인 뿌리는 헤포이지만 힙합에서 출발해서 연관되거나 파생된 음악 장르들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헤팝을 좋아하면 저는 뭐 R&B, Soul, Disco, Funk, Ashyd Jazz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남미로 가서 레게톤, 라틴 팝 아니면 뭐 영국으로 가서 앞으로 팝 헤팝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드릴 이런 음악들까지 제가 파생된 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라틴 음악이 워낙 좋아가지고 Daddy Yankee 를 진짜 좋아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이발빈과 Bell Bunny 까지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사운드들의 음악들이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친단 말이에요 막 드레이크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남미의 어떤 흥겨운 바이브들 그런 것들의 리듬이 이 곡에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 리듬들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카라는 가수의 목소리의 그 깊음? 그런 게 너무 느껴져서 좋았고 반대로 Don't be all은 All of Tunes은 너무 잘 썼어 여러분들 중에 아 나 All of Tunes 듣는 거 듣기 불편하고 지겨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All of Tunes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가수들의 음악을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All of Tunes을 진짜 잘 사용하면 너무나 감미로운 바이브와 너무나 끝내주는 벌스들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나는 Don't be all의 여기서 사용한 All of Tunes은 정말 사용하는 게 적절했다 All of Tunes 없었으면 오히려 더 이상했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가사가 되게 스윗하고 따뜻하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분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시고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만드신 게 맞는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 자막이 유일하게 있는 비디오라서 왠지 그런 관련성을 저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봤어요 전 앞으로 아마 이 곡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서 아마 계속 들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트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